안녕하세요. 부담TV의 부담입니다. 오늘 부담이가 학원을 끝나고 지금 5시에 현재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요. 여기는 빨간 길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제가 힐리스를 타고 있는데요. 힐리스를 타고 빨간 길을 시대로 하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완전히 해꿀됨. 되게 빨간 길을 잘 달려요. 지금 이렇게 부담이어서 꽃이 예쁘게 피웠네요. 자 다시 한번. 저 혼자 찍는 거여서 지금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저의 얼굴 공개할 수가 없네요. 공개해볼까요? 잠시만요. 안녕. 아 진짜 안닙니다. 다시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코이 집에 도착합니다. 아 여기 뛰면 뛰어가면 1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럼 이상 부담TV의 부담이었습니다. 안녕. 안녕.